미술평론가 손철주의 사람 보는 눈 이란 책을 보게 되면 옛 선조들의 다양한 초상화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홍선 대원군 이하응 씨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당초 알고는 역사적 사실과 달리 무척이나 자유로운 표적 매우 여유롭게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런 오른쪽에 보면 아주 긴 칼이 혹시 보이십니까? 긴 칼이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책을 보게 되면 조선의 명재상으로 칭송받았던 황희 그림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기관이 있다는 바로 귀죠 큰 귀를 왼쪽에 그려놓고는 이 황희 정승의 어떤 삶을 초상화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럼 화가들은 누군가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자 그의 업적 혹은 그의 권력 혹은 그의 어떤 성취 등을 화폭에 담고자 했죠 그러면 화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자 할 때에는 뭘 어떻게 했었을까요? 어떤 예수님의 권력 아니면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어떤 건축물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터키,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성당에 가면 이제 모자이크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새겨져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또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종교교과의 화가인 렘브란트 렘브란트는 전체적인 렘브란트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어디 뭐 이웃집 옆집 아저씨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평범하게 그림을 그렸죠 과연 성경에 예수님의 얼굴을 과연 무엇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단서는 2사에서 53장 2절에 우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자 53장 2절 2사에서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혹시 예수님의 얼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가령 우리가 우리 고 황군천 목사님을 기억하신 분들은 다들 첫 번째 하실 말씀이 장대한 귀골의 엄청나게 큰 손을 기억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풍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꽃미남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꽃미남이 아니라는 사실에 혹시 위안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53장 3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멸시를 받은 얼굴이고 존경을 받지 못한 얼굴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얼굴이셨어요 그래서 한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지난 일터에서나 또 직장생활 동안에 혹시 따돌림을 당한 자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깊이 아십니다 하세요 또 때로는 예수님이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면전에서 누군가의 면전에서 박대를 받거나 수치와 망신을 당했을 때이라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서 4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나누었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오늘 누가 보금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과연 그분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이겠습니까 첫 번째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얼굴 시작 오늘 누가 보금 9장은 이른바 변화산 예수님의 기도 중에 변화된 장면을 기록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라는 거에 대해 누구는 따볼산, 누구는 헬몬산 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장면 29절이 있죠 2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두 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고 또 29절에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얼굴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에 흰옷, 광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심지어 마태봉 17장이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해같이 빛난 얼굴 이 해같이 빛난 이 얼굴 또 옷의 빛처럼 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그분이 기도하시자 그분의 본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을 제자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얼굴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종종 우리가 사춘기 시절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싶은데 또 그 당시에 비교도 많고 그래서 열등감도 많고 우월도 많은 때로는 집단적으로 약자를 괴롭힘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낸다든지 또 여러가지 것으로 자신됨을 추구하는 시기이죠 때로는 짙은 화장 또 때로는 어른이 되어서도 화려한 명품으로 나댐을 드러내기를 열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권력으로, 재산으로, 학식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 면전에 설 때에 비로소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기도할 때에 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진정 나의 나댐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나의 진정한 죄성과 타락함을 깨닫고 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라고 진정한 나의 나댐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부배를 담으셨다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부어지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 우리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저희가 중보기도 사역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중보기도 세미나 제2기 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중보기도를 섬기신 한 지체를 이렇게 우연히 만났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수년 동안 중보기도실에 저 지하 1층에 가시면 아름과 훌방에 여러분들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많은 중보의 헌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죠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가 있어서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행복하게 표정을 지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얼굴보다 더 정직한 얼굴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제자들을 보십시오 32자를 보시면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졸다가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다 이 깊이 졸다라는 이 단어는 육신으로 피곤해서 등산 중에 피곤해서 잠에 빠진 게 아닙니다 이 깊이라는 이 히라버 단어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가령 예를 들어 추레옥기 7장 1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한 완강이란 단어로 쓰여졌고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악함 또 누가 보면 21장 34절에서는 방탕함과 술추함과 생활을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둔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할 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염려로 세상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 마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성취되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주님 죽으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 같은 경우 세 번이나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가 또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분명히 성경에는 하루에 아침에 저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수많은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최근에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러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로 염려만 하고 기도는 포기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염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문 11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쉼 주님의 주신 그 깊은 쉼을 누리시는 주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죠 가령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에 기도하고 계셨고요 또한 사도들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밤새 기도하셨고요 또 무척 일로 분주할 때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 치열한 정점에 있을 때 수많은 모든 어두운 악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대적하던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않으셨고 무릎 꿇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만의 동산에서 부르짖으셨지요 또한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저 영광의 보좌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대요 간구하고 계시대요 때론 내가 염려 속에 기도를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 어떤 얼굴이냐고요? 바로 기도의 얼굴이고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얼굴은 성경의 얼굴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얼굴 혹은 성경이 가리키는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기도 중에 나타나자 30절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함께 말하다 라는 이 단어는 옛날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도상에 있음을 말았죠 그 두 명은 바로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아 모세 그는 기원전 약 15세기경의 사람이죠 바로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았던 인물 구약의 대표적 인물이죠 상세기부터 출애국길, 레우기민숙이, 신명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이죠 엘리아, 엘리아 엘리아 그는 누굽니까? 약기원전 약 9세기경의 선지자로 크게 쓰임받았던 분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응답 또 대기근 중에 비가 내리는 응답 등을 받았죠 그리고 불말과 불명거로 하늘에 올라간 구약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다는 것은 구약 39건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본문을 보면 모세와 엘리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옛날에도 대화했고 지금도 대화하는 진행형이라고요 모세와 엘리아는 예수님이 낯설지 않았어요 낯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본문에 있는 함께 말하다 라는 이 히라버 단어는 구약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약 2000년여 역사가 된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추리옥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딱 만나게 됩니다 추리옥기 34장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누구와 말하러 들어가기까지로 말합니까? 누구와? 여와께 여와께 말하러 들어가다 여와와 함께 말하다 이 단어가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화했던 여와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만나를 먹었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했던 그분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즉 기원의 14세기경에 광야에 함께 계셨던 여와 하나님 바로 그분은 성욕신 되기 전에 그리스도이셨어요 못에 낯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지금 화면 누가 보면 9장까지 그리스도와 대화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11개 시상 18장에 이러한 기도를 하며 하늘에서 불을 구했죠 여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불을 내림을 통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엘리야가 주의 말씀으로 비가 내리지 못하게 또 주의 말씀으로 불을 내리고 주의 말씀으로 비를 내리고 주의 말씀으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 그 주의 말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친일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너 아브라함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너 누구야? 그때 예수님이 말을 했죠 나는 처음부터 창세계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고난이 있기 전부터 너희 민족이 로마제국의 압재를 받기 전부터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 오히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죠 그분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할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러 내려주셨고요 근데 그분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셨죠 그들은 만나를 먹고 그래도 죽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만나로 내려왔다라고 또한 그분은 때로는 여성들이 불임과 학대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갈처럼 이방인이었고 또한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여성이랄지라도 그분은 만나주시고 하갈아 외우니 그럼 사갈은 내 고통을 보시는 여호와를 그곳에서 만나죠 성도들은 경제적 부채로 곤궁할 때에 그리스도는 선자를 보내어 그 부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어디서 발견하시고 어디서 그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처음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린 그곳에서 응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으세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해 돌을 들어 치료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하는 그 빛을 저와 여러분 마음고대 비추어 주신 놀라운 순간이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 이전부터 말씀해 오셨다는 그 사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 엄청난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또는 나누었지만 지난 4월 달에 저희 노예 약 60몇 개의 교회가 모여있는 저희 노예 교회에서 교육부의 서기로 또 우리 조충길 장로님이 회계로 임명을 받았어요 어떤 임무가 있었냐면 가을에 이번 주에 있었던 서울로의 전체 우리 단위 목사님들 장로님들 부부가 모이는 부부 당연 세미나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푸직한 염려 염려 때로는 불안 잘 못해서 욕먹는 거 아니야 등등 더군다나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숙박비에 대한 많은 부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재정은 부족했지만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우리가 부어주셔서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정을 부어주셨었고 결국은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또 모든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세미나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한 고난 여러분 그 고난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눈을 자꾸만 보셔야 돼요 때로 내 고난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좌절과 낙심의 덫에 빠질 경우가 있죠 또 이렇게 야기한 것이 내게 있는 것 같아 분노와 죄책감에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에 그때 여러분 누구의 얼굴 보십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2사에서 40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아 어짜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이 억울한 마음은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보세요? 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게 항변하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 알지 못했니? 너 듣지 못했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었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고 있어 소년이라도 장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여호를 악망하는 자 즉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자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세임을 받아 높이 창공을 비상하는 것 같을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 말씀해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아뢰시고 주님의 응답을 놀랍게 경험하는 주의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오시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시자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입니까? 희생의 얼굴이요 희생의 얼굴 자 모세와 일리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죠 대화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 대화의 주제는 곧 구약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일리아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 한자말로는 세상을 이별하다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별세 이 별세의 히라버 단어는 엑소다스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되기도 하죠 엑소다스 엑소다스의 뜻은 뭐냐면 엑스는 뭐뭐 밖으로 호더스는 길입니다 그 길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엑소다스 즉 이슬 백성들이 노예 사리를 400년간 하고 있었죠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광야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엑소다스였습니다 엑소다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일리아 등을 통하여 뭘 말씀해 오셨냐면 나는 나는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엑소다스를 할 거야 를 구약 전체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신학성경에 오셔서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 왔단다 왜요? 본인의 죽음을 통해 이제 누구를 구원하는 걸까요? 바로 이집트의 정치적 압재 경제적 압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치유불가능한 바로 죄의 압재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히 엑소더스를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모세와 일리아가 대화를 확인하셨죠 골루스 1장 13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엑소더스를 통해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어요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용서받았고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가 사라졌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얼굴을 향합니다 누가 보곤 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곳곳에 누가 보곤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할 걸 굳게 정할세 그의 얼굴 예루살렘으로 향할세 왜요? 그의 얼굴은 그의 얼굴은 바로 엑소더스를 위한 희생을 결심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을 결심한 얼굴 그러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제자들은 무슨 헛소리를 짓그렸습니까? 33절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였자대 주여 우리가 여기 원문에 보면 선생님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영광 흰옷 이런 구약 인물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와에서 지읍시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횡설수설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단한 얼굴을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기가 너무 좋으니 안주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의 그 얼굴 바로 희생을 향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아 난 이 높은 산에 있지 않아 얘들아 난 이 영광에 있지 않아 내 얼굴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있단다 나를 만나려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 그 속에 성부 하나님이 드디어 종결점을 찍습니다 34, 35절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제자들이 여기 안주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그 즈음에 구름이 와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의 존전을 뜻하죠 구름 속에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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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얼굴 성경의 얼굴 희생의 얼굴을 가진 이는 나의 나의 아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택함을 받은 자니 다른 히라버 번역본에는 사랑을 받은 자니 그 다음 결론이 말해요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있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의 얼굴을 조차 살았던 한 분을 새롭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매견시 목사님 매견시 호주 분이세요 호주 분 원래 이름은 제임스 너블 맥켄지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의 이 매시를 가리켜 호주 매시 이분의 본관이 호주 매시 호주 매시 1865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1882년도에 그 유명한 무디 선생의 부흥집회를 통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고요 1891년에 존 머트라고 학생자원운동 유명한 선교 부흥운동의 설교를 듣고는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선교제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채 안타깝게 1908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이때 나이가 44세 그러나 1909년도에 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선교사의 나이 45살 언어 배우게 너무 늦어버린 나이 그러나 그는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천벌을 받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운 바 되었다고 했는데 나환자들 얼굴을 가리운 조가 아니고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었죠 나환자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합니다 이 맥현실 선교사는 1912년도에 부산 나환자 요양소인 상예원의 원장을 맡습니다 1912년 우리 한국의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 바로 부산 나환자 요양소인 상예원 1909년도에 9년도 우리가 제가 자주 소개했던 여수 쪽에는 애왕원 처음에 광주에 시작된 그 애왕원은 1911년도 1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그 안에 교회를 세워 또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가 전인적으로 그가 전인적으로 케어를 했어요 나환자들 일을 시키기도 하고 햇볕을 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환자들 평균 사망률이 처음 이분이 부임했을 때는 25% 4명 중에 1명은 죽었는데 그러나 이분이 섬기는 기간 동안 사망률은 2.3%로 떨어집니다 100명 중에 2,3명 돌아가실까 말까 54명이었던 환자가 1928년도에 무려 4,26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예원에 입소하기 위해 부산의 그 상예원 앞에 나환자들의 대기하는 마을이 생길 만큼 되었었죠 훗나일제가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할 때까지 이 상예원은 나환자들의 또 다른 안식의 요람이 되었고요 나환자들은 맥현 씨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들어 1938년에 은퇴하고 1940년도에 호주에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되었어요 엄청난 명예 수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환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맥현 씨 목사님은 자신의 두 딸 우리나라에서 출생시킨 헬렌과 캐서린 역시 이 둘에게도 한국 이름을 부여했어요 헬렌은 메헤란 메헤란 캐서린은 메헤영 한국 이름 호주 메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그러다 호주에 가서 다시 의학을 공부한 이후에 이 두 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1952년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그리고 이 두 딸은 부산에 와서 부산 일신병원을 세워서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서 평생을 한국의 어머니들과 신생아들 위해 삽니다 맥키진 선교사가 소천하셨을 때 여러분 그 묘비명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장 암호암호의 선교사 아마 그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묘비에는 단 하나의 문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켄지 조선 나완자들의 친구 맥켄지 조선 나완자들의 친구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갈 길을 마치고 저 부활산에 우리 묘지인 부활산에 여러분이 안장되고 묘비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또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어떤 문구로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묘비에 적힐 그 문구는 우리가 일평생 누구의 얼굴을 따라갔느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오늘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했던지 간에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얼굴은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이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만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고 일평생 그의 얼굴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히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